특집 생방송 정확히 11시 50분에 현장에서 검거된 용자가 있었고요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본인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으며 본인도 살인의 목적으로 갔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까? 그 여자 죽였니? 전 구간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넌 안 되잖아 죽였어 그리고 나는 돈을 내려라 이미 원하지 마잖아 제가 다 죽였고 왔는데 그러나 키보리 속도를 죽어버린 것처럼 못된 일인가 그 사람은 이미 키보리 속도를 했어요 너 정리적으로 죽였어 그런데 안태복을 속에서 빠져 버린 것인데 도둑이가 너보다 더 안태복을 속에서 막 버릇으로 만진다는 사투리 이 도둑 하나는 너리의 징재된 것입니다 시야야 아아 네 아아 네 아아 아 우선 아 사림에 관한 가장 화려한 수사 두 남자의 숨가픈 대결이 생존됩니다 바라이어티 리얼 수사극 박수칠 때 떠나라 8월 12일 대개봉